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한 5년만에 보는거에요 우리 동영상이요 또? 반갑습니다 자비타쌤입니다 형님 자비타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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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더워 반팔 입고 왔네 반팔 입고 왔네 반팔 입고 왔네 반팔 입고 왔네 이게 심리상인데 정상은 또 좋아 하려나 이리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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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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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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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! 아, 앞치면 시끄러워! 오, 일로 끝났네? 여기 끝이었구나! 오, 재미있었다! 오, 재미있었다! 오, 여기 끝이었구나! 오, 재미있었다! 오, 재미있었다! 오, 차감 잘 된 것 같은데! 그래요? 어! 뭐야, 다 짠거야? 계속, 계속 뛰는 아니였어, 나? 아니! 오, 네? 아, 이렇게 한 바퀴 크게 둔 거구나, 이렇게 재밌네 안녕하세요? 다른 바람 붙죠? 어? 아, 안녕하세요!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었는데 아, 재미있죠? 아, 재미있어요! 나중에 사령 한 번 놀러왔어! 그래, 다음에 한번 볼게요! 네, 들어가세요! 네, 들어가세요! 아, 우리 같이 같이 타던 친구들이었어! 네, 네, 네 쟤 뻑고기라고! 아, 형도 싫어? 네! 여기 자주 타더라고! 오, 좋다! 이야, 좋다! 고고고고! 고고고고! 고고고고고! 고고고고! 고고고고! 아, 재미있었네! 우우우우우우! 아, 재미있네! 가자! 자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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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! 잘 있었습니다! 야아! 어허어허헣! 아! 아! 즐겁네! 아 맞아 파이트라스 파이트라스 다행히 아 어떡해 다행히